안녕하세요. YG 연습생 이인홍입니다.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일단 키도 되게 크고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잘생긴 주인공같이 생겨서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. 윤서연인 것 같습니다. 얼굴도 작고 키도 되게 커서 피지컬 천재인 것 같습니다. 준혁이는 평가 때 1등도 하고 그러는데 트레이드 세븐에 들지 못해서 제일 아쉬워서 준혁이를 뽑았습니다. 그렇게 웃기지 않으려 해도 약간 웃긴 것 같고 사람을 잘 웃기게 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서 연기를 뽑았습니다. 재혁이 형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진지하고 약간 그런 형인 줄 알았는데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일 반전인 것 같습니다.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1일 만에 바로 말도 트고 그랬던 애고 제일 빨리 친해진 멤버라서 정우가 제일 친화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2일 만에 랩 가사 쉬고 있을 때도 막 자기 혼자서 가사 쓰거나 랩 가사 속삭이면서 연습하고 항상 볼 때마다 연습을 제일 많이 한 친구라서 준혁이가 제일 연습벌레인 것 같습니다. 옷을 똑같은 걸 입어도 약간 매칭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잘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. 웃기기도 하고 기분도 되게 잘 맞춰주는 것 같고 노래도 되게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서 반할 것 같습니다.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고 연습하다가 막 안 되는 거나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연습했었어서 정환이인 것 같습니다.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이해해주면서 대화해서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정환이는 왠지 정우 뽑았을 것 같아요. 정환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서 연습벌레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를 뽑아줬을 것 같아요. 피지컬에는 못 뽑았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YG원생 이인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